전기선사들이 아시아와 북미 동안을 잇는 노선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CKYLGE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한진해운과 코스코, 에버그린, 양민해운 네 곳은 3월 말부터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북미 동안 항로를 시작합니다. 신규 노선에는 4,200TEU에서 5,000TEU 사이의 선박 9척이 투입됩니다. 신설 항로에는 CKYLGE 회원사 중 일본의 K라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 전기선사 CMA-CGM은 독일 함부르크 수두 범아랍권 선사인 UASC와 5월부터 신규 노선을 취향합니다. G6 역시 잠시 중단했던 서비스를 재개해 아시아와 북미 동안 노선의 선복 증가를 예고했습니다. 선사들은 잇따른 북미 동안 항로 진출을 통해 미국 서부 항만 적체로 입은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